금리 13.2% 이게 현실인가? 안녕하세요 하우스 리더입니다 오늘은 금리 변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무섭다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쓰는 어려운 용어나 또 그러한 전문적인 토익의 정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예금이라고만 쳐보시기 바랍니다 예금 은행 저축은행 신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예금을 검색하게 되면 시중 은행 기준으로 정기예금 최고 5.1% 이 하단에 보면 많은 은행들의 예금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6개씩 29페이지까지 있는 거 보니 대략 180개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시중 은행의 모습이고요 저축은행 바로 옆에 저축은행 칸을 클릭해 보시면 최고 6.5% 자 시중 은행과 5.1% 저축은행의 갭 차이가 1.4%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는 그 상품이 몇 퍼센트의 금리와 어느 정도의 기간 또한 우대되는 조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고요 가입하는 방법은 SB톡톡이라는 비대면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접하게 됐잖아요 사람과 사람 얼굴을 보고 행해지는 행위가 대면이라 그러면 그에 반대되는 행위가 비대면이겠죠 자 저축은행 페이지를 접속해서 한 개의 저축은행 페이지에 접속해서 가입을 진행하려 봤는데 이러한 문구가 뜹니다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고객님의 예금 계좌 개설편 드려 죄송합니다 이 문구가 좀 전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B톡톡에 접속했을 때도 이러한 문구가 동일하게 떴습니다 현재 예적금에 가입하는 인원들이 폭주하다 보니 시스템에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가입하는 방법은 휴대폰에서 SB톡톡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설치하시고 들어가서 예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신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와 있으니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월 저축은행 6.5 상품을 확인하러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요 예금에 대한 정보보다는 대출에 대한 정보 대출에 대한 정보만 홈페이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출로 인해서 본인들의 수익이 열어지니 예금은 살짝 감춰주고 대출은 온라인 창고를 통해서 노출과 홍보를 한 후에 큰 예대마진을 보려고 하는 거죠 금리를 보시면 연 5.9%에서 19.9%까지 엄청나죠 연 19.2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6.5% 이 이율도 결코 크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금 금리 상승에 대한 기사가 이쪽 저쪽에서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도 기사가 연 5% 금리 드려요 예적금 경쟁 치열 시중 대 시중은행이란 얘기죠 시중 대 저축은행 어디가 유리할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중은행이 저축은행보다 이율을 더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시중으로 몰렸던 그 인원을 최근 저축은행에서 이율을 대폭 상승시키면서 매우 분발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오늘자 기사인데 시중은행 4.8% 저축은행 6.5% 가장 적게 주는 시중은행 시중은행 4.25% 저축은행 6.3% 대략 2% 포인트 가량 차이가 납니다 2% 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금 분류가 총 4가지 있는 것으로 예금의 분류가 총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기적금 매월 납입하는 거죠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 보통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 통장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대부분의 통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리식 정기예금 뭐 단리가 있을 수도 있고 복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단리는 예를 들어서 단리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시자구요 100만원에 예를 들어서 단리였을 때는 매월 자산식이 100만원 곱하기 나누기 12 12 요렇게 계산해서 매월 지급을 합니다 요 금액을 매월 지불합니다 복리는 100만원 금리 그리고 매월 붙는 매월 이율이 더해지는 거죠 그 금액이 합쳐져서 계약 종료일에 지급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고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회전 정기예금 회전 정기예금 3개월 4개월 12개월에 한 번씩 이율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2년 10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월 계산하기 좋게 10일이라고 할게요 10일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12개월을 가입하게 되면 2023년 10월 30날 만기가 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3개월이냐 4개월이냐 요 회전 주기에 따라서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회전기예금은 계약된 주기에 따라서 이율 조정된다 참고로 파킹 통장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파킹 통장은 입출금이 예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킹 통장은 입출입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과 같은 통장이다 자 볼까요 간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토스뱅크의 이 파킹 통장 이 파킹 통장의 금리가 최근 다른 은행들에 출월 당하면서 토스뱅크도 금리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파킹 통장 금리는 각각 연 2.6%에서 연 2.5%다 사실 저도 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파킹 통장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금리를 주는 곳으로 이동하여 예금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행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금 금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경쟁하듯이 금리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금은 짧고 여유있는 만큼 이율을 가장 많이 주는 은행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 파킹 통장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을 수시로 넣고 빼야 하는 금액 만큼만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파킹 통장의 장점은 저금리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에 그동안 저금리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에 굉장히 생활에 보탬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통장에 넣어 둬야 하는 금액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예금에 들 순 없고 이러한 이러할 때 파킹 통장이 굉장히 요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율도 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금금리가 대폭 상승했지만 지금도 상황은 같습니다 언제 쓸지 모르는 그런 금액들 잔돈이던 큰돈이던 통장에 넣어놨는데 오랫동안 묶여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 파킹 통장에 묶어놓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아까하고 방법은 같습니다 방법은 같고요 자 포털사이트에 예금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금 그 옆에 예금이 나와있고 그 옆에 적금 탭이 있는데 적금을 쳐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은행마다 같지는 않아요 은행마다 같지는 않은데 예금을 많이 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금을 많이 주는 은행이 있고요 자기의 현실에 맞게 검색을 한 후에 리스트업을 해봅니다 예금을 많이 주는 은행을 리스트업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봤던 다월 동양 이런 식으로 적금을 많이 주는 은행 앞에 보이는 행운 적금이라고 돼 있는데 광주은행 이죠 케이 뱅크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품의 디테일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앞서 최고 13.2% 라고 돼 있지만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50만원씩 월 50만원씩 12개월을 붙게 되면 총 얼마입니까 600 정도 되겠네요 600만원 플러스 이자 요정도 금액의 운용자금이면 요정도 사용하시면 좋구요 아마 월 브릭금이 100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품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10%대 이유를 주는 적금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케팅적인 문구 인 것이지 10%의 적금 이자를 다 받아갈 수 있는 상품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K-BANK의 K-Code-K 자유적금 요것도 동일하게 최고 10%를 주지만 12개월 상품이구요 자신의 현실에 맞게 자산의 운영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